람부 상호는 부톤섬 중앙에 있는 국가자연보호구역이다. 이른 새벽 숲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놈들이 있다. 야행성인 놈들은 새벽에 잠자리를 찾아 모습을 드러낸다. 눈이 유별나게 커 우리에게 안경원숭이로 알려진 놈이다. 필리핀, 보르네오, 술라웨시 등에 분포하는 원숭이로 이 숲에 사는 놈들은 셀레베스 안경원숭이라고 한다.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 주민들이 안도케라 부르는 마카카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아 깊은 숲에서 나온다. 한낮이 가까워지면 원숭이들은 나무 위의 열매를 먹기 위해 높은 나무로 옮겨다닌다. 덩치도 큰 녀석들이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. 반내원이 갑자기 숲을 가리킨다. 초록색을 띈 뱀이다. 나뭇잎 색깔과 너무 똑같아 한눈에 놈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다. 나무 위에 쿠스쿠스 곰 두 마리가 있다. 동작이 하도 느려서 처음에는 나무 늘 보인 줄 알았다. 난장이 쿠스쿠스로 불리는 이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이다. 람부상호 숲에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동굴들이 곳곳에 있다. 동굴은 박쥐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한다. 학생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지시하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